맛있게 쏙쏙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산 거제도 해삼입니다. 쫀득쫀득 영양 가득한 해삼 씹을수록 꼬득꼬득한 식감과 바다향이 느껴지는 싱싱한 맛이 매력적인데요. 영양가가 풍부한 해삼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식재료입니다. 대박! 해삼을 손질한 후 내장과 살을 모두 드실 수 있는데요. 해삼의 쫄깃하고 꼬득꼬득한 식감의 살과 고노와다라고 불리우는 해삼의 내장은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해삼 내장만을 찾아 먹는 분들도 많은데 해삼 내장은 깊은 바다향과 담백한 맛이 어울려져서 참기름에 비벼 먹거나 흰살 생선회와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저는 해삼 살과 내장을 따로 분리해서 해삼은 통으로 먹고 내장은 따로 모아 해삼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싱싱한 자연산 해삼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이 쏭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고고무 팽이버섯 고소한 고춧가루 어묵 이제 잘 먹고싶은때문에.. 치즈가 좋은데.. 치즈가 많이 먹었습니다.. 치즈가 잘 먹었습니다.. 치즈가 너무 고소하고..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치즈가 정말 고소해요.. 아주 쫄깃쫄깃 맛있다! 손으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마워 맛있다 양념장 너무 맵다 너무 맛있어서 달콤한 맛 초코릿 계란 고춧가루 오우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흠.. 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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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고추 매운 요리 달콤한 고추 매운 고추 청양고추 매운 고추 매운 고추 매운 고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탄산수 마시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